두 번째는 우리 검찰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검찰개혁 프레임 때문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대선에서 아깝게 지고 나서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방선거 아니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슈 어떤 프레임으로 갈 것이냐인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검수한 박이 튀어나왔어 검수한 박 검수한 박 그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이번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박공근 원내대표가 취임 첫 일성이 강한 야당 만들겠다였거든요 아니 강하려면 얼마든지 강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도 지금도 충분히 강해요 이 사람들이 거의 180석 갖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 국회 180석 지방권력 다 갖고 있어 언론도 말 그대로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들 많아 아니 이미 충분히 강했는데 뭘 더 강하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민주당이 약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강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피해자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피해자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왜 그때 남형이 대변인 그 남형이 대변인이 방송 중에 울어가지고 한 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문이 형님이랑 저랑 같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성문이 형이 좀 이렇게 세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세게는 안 했어 아니 사과 왜 하러 나왔냐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울음을 못 참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형님이랑 저랑 했던 소리가 아니 언제까지 민주당이 약자 코스프레 하냐 아니 그렇게 180석에 대통령에 지방권력에 언론까지 다 해놓고 심지어 검찰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힘 뺀다고 5년 내내 검찰 힘이나 빼고 있었고 언론도 힘 뺀다고 언론 기억한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걸 나도 이제 항상 전정보부터 지금 뭐 또 앞으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검찰개혁의 뜻이 뭘까 나는 또 법조인이니까 사실 검찰개혁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검찰개혁이에요 옛날에 옛날에는 영장 청구할 때 내가 네가 보니까 나쁜 짓 한 것 같아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내가 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가 너를 안 보고 그냥 영장을 발부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 거 이퀄은 발행이야 발부야 발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되고 그리고 내가 내 방어권도 행세해야 되잖아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게 검찰개혁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실제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아야 검찰개혁이거든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검수한 바기니 뭐 하는 거 전부 다 정치인하고 관계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검찰개혁의 핵심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데 민주적 통제 강화 좋죠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검찰개혁의 지금 같은 경찰개혁은 아니지만 검찰 내부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부터 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검찰개혁에서 민주당부터 개혁을 해야지 여기는 개혁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뭐만 하면 다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심지어 이번에 지방선거 앞두고 무슨 중대선거구제로 조회원 바꾼다는 것도 무슨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개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얘기하더라고 자기들 불려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선거구를 크게 하면 자기네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말은 다원제지만 다당제를 표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들 조금 더 권력 강화하는 데 쓰려고 그러는 거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죠 저는 딱 금액락으로 봐요 결국 민주당이 검찰개혁 한다고 해서 했던 게 공수처 만든 거고 공수처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놓고 그렇지 현장 업무 마비시켜놓은 거고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반 형사사건들은 경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1차적 수사총결권이라는 것도 준 거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들 그러니까 합수부 같은 거 증권 증권 관련해서 여의도 전승사자 그것도 없애버렸잖아 네 조국 수사하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서 부활시킨 거 이번에 부활시킨대 그렇죠 이제 부활시킨다는 거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수사는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잘해요 그렇죠 그 수사 노하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해체시키면 누가 좋겠어 그러니까요 머리 좋은 범죄자가 좋고 오히려 개미들이나 그냥 일반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경이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수사하다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여기 던지면 여기서 다시 던지고 이런 핑퐁 같은 거 그런 게 계속 생겨요 지금 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엔 이 검찰개혁 얘기하는 건 결국 이재명 또 문재인 지키기야 그러니까 검수 한 방을 내가 지금 그래서 왜 이거를 지금에서야 꺼낼까 다시 또 아니 5년 내내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개혁이 안 돼가지고 지금 또 해야 된다잖아 이 사람들은 이제 개혁 그러니까 상징을 가지고 자기네들 원동력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질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상징을 만들려고 해도 개혁적인 세력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게 개혁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특히 이런 검찰개혁 같은 거는 그래서 지금 결국 조국 전 장관 관련 또 추미애 전 장관이 해놨던 거 이번 검찰에서 다시 또 원상복귀 시킬 것 같더라고 원상복귀 시키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저희 그 보면은 그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거 조국 전 장관 했을 때 그거 했지 원래 우리 저기 조사받으러 갈 때 나 원래 포트라이트 쓰잖아 네 사진 근데 그것도 자기들을 나가야 될 때 딱 없애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개혁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소위 정치인 중에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분들 같은 경우 조사받기 전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걸 국민들 알 권리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자기들 수사할 때 되면 갑자기 그런 거 하면은 피의제 방어권 침해라고 하고 그리고 막 수사지휘권 갑자기 발동시키고 그렇지 수사지휘권이라고도 되게 웃겨요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옛날부터의 검찰개혁은 나는 이제 법조이니까 나도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한 건 일반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미 많이 바뀌어났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장실침사 같은 거 생기고 수사관행도 바뀌고 요즘에는 고문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탈정치화라고 생각해요 검찰의 탈정치화 그러니까 검찰의 탈정치화 1번이 수사지휘권이고 2번이 예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사야 맞아요 근데 그걸 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검찰개혁이지 그러니까 저분들이 했던 검찰개혁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국 전 장관 수사하니까 또 월성원전 1호기 수사하니까 다 해체시켜 그리고 또 약자 코스프레 그러니까요 180석이나 갖고 자기들이 다 임명한 사람들인데 특히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게 수사지휘권을 폐지시키면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성문 형님 말씀해주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산권도 있고 그럼 인사권 사실 우리 윤석열 당시에 당선이 검찰총장일 때 팔다리 다 잘랐잖아요 그때 진짜 시원하게 다 잘랐지 정말 다 잘랐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은 혼자 있는 연수원에 있고 대결로 들어놓고 혹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제일 수사 잘하는 사람들이 다 제주도에 있다고 제주시청이 제일 잘한다고 수사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그랬었는데 그거 말고도 징계 청구권도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는 사실 수사지휘권 폐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인들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었던 거고 그리고 수사지휘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본인들이 했던 수사지휘권이 부정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들이 했던 수사지휘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정권 바뀌면 수사지휘권 없는 게 그쪽도 다 날걸?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와서 아마 그러면 또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난리 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본인들이 폐지하자고 난리 칠 거예요 한번 받으려고 그러네 갑자기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신정혜님 것부터 읽을게요 신정혜님 열렬히 이준석 당대표를 응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당대표 다음에 정치적 영리함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치 않은 공개에 걸리는 무게의 고달함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재수회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인 것 같고 락토님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처럼 맞는 말할 때 민주당이 프레임 잡으려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프레임 잡으려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프레임 잡으려는 걸 도와주는 게 저거 좀 와닿는다 저거는 저희가 실제로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들은 사실 프레임 짜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늘 왜냐하면 반공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이겼었기 때문에 옛날에 반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주의가 뭔지 예를 들면 자유주의가 뭔지 공화주의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리버럴한 인간이지 저 이준석 프레임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서포트를 못해주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 맞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말 자체를 맞는 말 했으면 프레임을 저쪽에 거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막아주는 건 진짜 내가 봐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윈스님 임찬종 기자는 저짝의 검찰개혁은 부메랑이라고 하더군요 검찰 사건을 뺏어서 국수보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국수보를 만들면 본부장은 누가 임명할까요 저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유동빈님 이준석이 이번 전장현 사태 맞는 말 했는데 아 여기도 비슷하네요 비겁한 국민의힘이 더 나빠요 이종탁님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일하고 있어서 지각했는데 좋아요 눌러서 다시 볼게요 여러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 많이 불러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 국수본 얘기했는데 난 그리고 이것도 좀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저분 얘기하니까 봐봐 지금 검수 안박이라는 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담당하라는 거고 그렇죠 국수본을 만들어야 되잖아 국수본을 만들면 돈 엄청 들어 뭐 지금 어떻게 할 건데 거기 건물도 새로 져야 되지 그렇죠 뭘 할 게 많아요 지금 용산 옮기는 거 돈 든다고 뭐라 그러는데 국수본 하면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럼 검찰에 그 수사 잘하는 검사들 뭐해 그러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국수본을 만들잖아 그럼 검찰에 수사하는 사람도 국수본으로 가 일부 여기 공판검사만 남겨놓겠지 그럼 뭐야 그게 아니 그리고 저 공소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지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약간 개혁 중독이야 개혁 중독인데 그 개혁이라는 게 가만 보면 본인들한테 불리할 때에서만 좀 칼을 본인들이 불리할 때 칼 쓰고 그리고 본인들이 유리하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국수본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검수 안박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 수사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 되게 그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뭐 이런 것도 많던데 많아 되게 보면 이상한 임명권들이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고 되게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강성 의원들이 또 검수 안박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쪽에서 자꾸 검수 안박 주장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해서 약간 땡큐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그것도 하더라 야 여기 거의 보면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좀 빡센 분들 있잖아 거기 조강경들 김의겸 의원이나 최강욱 김용민 최강욱 이번에 또 본부장 특검법 발의했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에서 특검법 발의하셨어요 아유 뭐 열심히들 하신다 진짜 아니 그 원래 우리가 또 그런 얘기하잖아 이렇게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면 약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기는 나는 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윤석열 씨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게 좀 안타깝다 요즘 드는 생각은 실제로 민주당은 본인들이 야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요새 보니까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의 자리를 찾았다 민주당 친한 분들도 당에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야성이 살아난다 뭐 야당이 잘 어울려요 민주당은 확실히 보면 막 벌써부터 청문회 할 생각에 막 다들 들떠가지고 아 드디어 청문회 오랜만에 한다 이제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런 얘기 지금 뭐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6.1 지방선거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도 이제 뭐 민세에 관련된 부분들 자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개혁이법 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연금 아니 그렇게 지지율 자랑하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고 뭐 지지율이 40%고 어떨 때는 90%까지 올라가고 아니 그렇게 지지율 좋을 때 왜 국민연금이고 뭐고 개혁 하나도 안 하고 뒷정부한테 다 맡겨놓고 무슨 그렇게 지지율 자랑들 하고 뭐 개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5년 내내 그렇게 개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개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에 검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조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김오수라는 사람이 되게 궁금해 저도 몰라요 갑자기 수사지권 관련돼서는 갑자기 윤석열 물론 검찰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우리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문제됐던 감사위원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제청을 했었는데 최재형 원장이 김오수 총장을 그때 총장이 아니었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또 김오수 총장이 나름 또 윤석열 당선에는 싱크가 참 잘 맞아요 요즘에 대검에서 뭐 하면 박범계랑 싸우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지금 검찰들 그래서 또 자꾸 개혁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쪽으로 줄 섰다 이러고 아 그럴 수도 있었다고 아 김오수 총장이 지금 좀 원래 그 민주당에서 임명한 취지대로 활동을 좀 해주면 검찰개혁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김오수 총장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생각은 아 김오수를 제의의 윤석열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막 그랬잖아 임기 꼭 채워주시기만 한다는 거 화황거리고 막 그랬는데 벌써 갑자기 검찰개혁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 얘기가 다른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온도가 좀 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토미 비니아드님 아유 보스턴에서 보고 계시네 아 프롬 보스턴 영어는 좀 읽어주세요 This time works well for people in US Hope you have a great day 아 고맙습니다 해석까지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아 우리 왕패님은 우리 정치와스의 공식 방장님이세요 네 저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성문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낮에 일이 많아서 시청을 못하네요 아유 재섭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볼게요 하셨습니다 박주성님 정치인들이 국민의 유불리가 아닌 자신 소속당의 유불리를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요 저런 얘기들을 사실 정치권에서 잘 들어야 돼 아 우리 여기 또 우리가 나중에 팬미팅 하면 꼭 부를 뿐이다 말랭이 애미님 저 좀 오미크론 방치하는 정부 대책 없이 다음 정보를 넘기는 한심한 문정권 이 말랭이 애미님이 어떤 부위냐면 남편이 민주당 맨날 싸우신다고 그래서 남편이 계란말이도 안 먹는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 여자친구도 민변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안 싸우려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일어쓰시는 분 제가 말했죠 김오수 총장님 김 아리수 총장님 오수에서 아리수 야 오수에서 아리수 저분도 우리 항상 매일 항상 들어와주시는 제가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슬슬 움직임이 있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제일 큰 두 개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적폐청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발끈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라고 뽑으면 하나가 월성원전이고 그렇지 월성원전이고 하나가 울산시장 그건데 탈원전 관련돼서도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전에 탈원전 물론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탈원전을 약간 번복하려는 메시지도 비슷하게 됐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무조건 재가동할 거하고 우리가 신고리 맞죠 이사목이 바로 또 가동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움직임들은 슬금슬금 벌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3년 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걸 똑같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산업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를 3년 만에 시작을 하셨어요 되게 웃긴 게 정권교체 됐다고 하면 제가 실감 하나도 못했는데 딱 두 가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묵혀놨던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랑 두 번째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불쌍이라는 말 안 나와서 너무 좋아요 불쌍 미쌍 이거 아니고 미사일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ICBM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불쌍 발사체에서 옛날에 불쌍 이렇게 날라 그러니까요 불쌍 발사체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니까 정권교체를 하니까 이런 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사가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것도 정부 눈치보다 이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어쨌건 잘못된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선고가 1월 달에 났거든 네 근데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 그냥 빼다 박았어 근데 하필 이게 원전하고 관련 있어서 문제지 그렇죠 똑같아 그러면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진 않았거든 지금까지 네 근데 1월 달에 확인했는데 어 이제 돼 근데 그때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지 또 그렇죠 대선 3월 9일인데 2월 달에 막 산자부 털구름 안 되잖아 막 이럴 테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했다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민주당 박범계 장관은 벌써 아 빠르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어 빠르네 아 이게 정치 보복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괜히 이거 가지고 또 막 화내지 마시고 민주당께서도 이거 잘못된 건 체크하고 잘못된 거 정확하게 처벌하는 게 어찌 보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아닐까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